안녕하세요. 벨리댄스 강사 이해선입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? 오늘도 몸풀기와 베이직 동작 함께 해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몸풀기 운동부터 같이 해보실게요. 다리 모아서 준비해 주실게요. 자, 숨 쉬면서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숨 마시고 내쉽니다. 자, 아랫배 힘 꽉 주실 거고요. 다시 한 번만 내쉬고 자, 머리 오른쪽으로 내려주실 거고요. 오른손 천장 들었다가 귀 윗머리 잡아서 쭉 내려주실 거예요. 시선 정면 바라보실게요. 마시고 후 손바꿔서 진행하실게요. 마시고 후 자, 뒷머리 잡아서 앞으로 꼭 눌러주실 거예요. 자, 턱 올려서 시선 천장 자,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. 고개 왼쪽으로 두 번 돌려주실게요. 마시고 후 숨 참지 마시고 꼭 손과 함께 호흡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. 자, 반대 오른쪽으로도 두 번 돌려주실 거예요. 마시고 후 자, 어깨도 운동해 주실 거예요. 자, 시선 반대편 바라보실 거고요. 오른팔 왼쪽으로 꾹 누르고 자, 발 들어서 팔꿈치 왼쪽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. 아랫배 힘 단단하게 주시고 자, 팔 바꿔서 왼손 오른손과 포개서 오른쪽으로 시선은 반대쪽 따라가실 거예요. 자, 왼손 천장으로 뻗었다가 왼쪽 팔꿈치 오른쪽으로 후 천천히 올라와서 팔 위에서 손목 롤링하면서 풀어주실 거예요. 자, 이때도 아랫배 힘 꽉 주고 자, 손 나의 등 뒤로 가져가서 뒤로 당겨주실 거예요.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. 가슴 운동이에요. 가슴 앞으로 꾹 내밀어 주실게요. 아랫배 힘 주시고 마시고 후 자, 이제 손 바꿔서 나의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앞으로 꾹 밀어내실 거고요. 다리 살짝 밴딩해서 시선 배꼽 쪽 바라보시면서 등을 벽 쪽으로 붙여주실게요. 배꼽 힘 꽉 주실 거예요. 팔 위로 올릴게요. 위로 자, 오른쪽으로 마시고 정면 내쉬고 반대로 호흡 마시고 정면으로 왔다가 풀어주실 거예요. 자, 준비 운동 함께 하셨습니다. 자, 오늘 할 베이직 동작은 힙놀 힙놀 마야 두 가지 하겠습니다. 먼저 힙놀부터 하실 거예요. 자, 다리는 발 사이 간격은 살짝 붙여있지 않고 살짝만 벌려주실게요. 그 상태로 발끝은 항상 45도 부채발을 하고 계셔야 돼요. 발 날귀를 붙이시면 안 되고 살짝 벌려주신 상태로 살짝만 발 뒤꿈치를 떨어뜨려주실 거예요. 그 상태로 아랫배 힘 주시고 가슴 들어 올릴 거고요. 그 상태로 어깨 롤링해서 팔 옆으로 무릎 살짝 밴딩하는 자세 기본 자세 잊어버리지 않으셨죠? 이 자세에서 시작을 할 텐데 하다가 힘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. 그때는 뒤로 내려주시면 되세요. 이때도 계속 배 단단하게 잡아주실 거고요. 팔은 앞으로 오지 않게 뒤로 어깨 롤링해서 뒤쪽에 놓아주실 거예요. 자 그러면 힙놀부터 함께 하실 거예요. 힙놀은 먼저 오른쪽부터 하실게요. 제가 치마를 접어서 다리 모양을 보여드릴게요. 다리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동작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자 먼저 선 상태로 오른쪽 골반 먼저 밑으로 떨어뜨릴 거예요. 무릎이 앞으로 나와요. 왼쪽 골반은 위로 올라가 있죠? 이 상태가 돼야지 골반 리프팅 할 수 있죠? 우리 리프팅하는 동작 그 동작이에요. 거기서 오른쪽 먼저 내렸다가 그 상태로 옆으로 옆으로 가요. 옆으로 가서 이번에는 위로 올릴 텐데 골반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지만 발 뒤꿈치를 들어서 조금 더 크게 올려주는 극대화 효과를 주는 거예요. 그 상태로 가지고 와요. 제자리로 가지고 와서 발뒤꿈치 내리면서 내려주실 거예요. 자 이때 발 뒤꿈치를 이용하긴 하지만 나의 골반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발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. 네 좀 어려우시죠? 나의 골반으로 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처음에 오른쪽 골반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가고 위로 가지고 오고 이 동작인데 오른쪽만 먼저 해보실게요.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이 동작이에요. 여기 네 군데에 꼭지점을 찍었어요. 이 네 군데 꼭지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실게요. 그러면 원 내가 무릎 골반으로 퍼올린다고 생각하고서 원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게 상체가 같이 딸려가진 않아요. 상체는 계속 가운데 유지하실 거예요. 자 그럼 왼쪽도 해보실게요.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운 밖에 위에 팔 뒤꿈치 들어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. 내리고 밖에 위에 가지고 오고 원 투 쓰리 포 5 6 7 8 2 2 3 4 5 6 7 8 예 자 이렇게 네 군데 꼭지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. 자 왼쪽 골반으로 무릎 퍼본다고 생각하고 힘껏 내려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. 자 이때 골반을 내려서 사용을 하셔야 조금 더 동작이 극대화 될 거예요. 그냥 내린 채로 가는 것보다는 골반 내려서 가지고 와야지 동작이 좀 더 커지실 거예요. 자 그래서 좌우 골반을 이용해서 팔자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연결해 보실게요. 먼저 오른쪽부터 내리고 밖에 위에 가지고 와서 왼쪽 내리고 밖에 가지고 옵니다. 자 그래서 팔자 골반이 팔자를 그릴 수 있게 예 하실 거고요.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게요.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근육을 하나하나 늘려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다는 느리게 골반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팔자가 나올 수 있게 둥근 원을 만들어 보시면 되실 거예요.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게요. 자 오른쪽 골반부터 천천히 나의 골반으로 팔자를 그릴 거예요.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허벅지 붙여서 같이 이동하실 거예요.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벅지 붙여서 어깨 풀어주실 거고요. 무릎 Evans 풀어주세요. 허벅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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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딱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나서 허벅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. 팔 자유롭게 위로 어깨 뒤로 힙놀 함께 해보셨습니다. 이제 해야 할 베이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힙놀과 반대 마야예요. 마야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마야는 힙놀하고 반대로 팔자를 똑같이 그리지만 위로 그리게 돼요. 그래서 똑같이 힙놀하기 전 동작처럼 부채발 살짝 만들어주실 거고요. 살짝 발 뒤꿈치는 살짝 떨어뜨려주실 거예요. 그 상태로 무릎 살짝 밴딩하고 아랫빛 집어넣고 가슴 들어 올려서 발 옆으로 편안하게 어깨 롤링해서 그 상태로 오른쪽 먼저 가실게요. 위로 자 이때도 발 뒤꿈치를 들긴 하지만 나의 골반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업 옆으로 내려서 가지고 오고 위에 옆에 내려서 가지고 오고 똑같이 꼭지점을 찍지만 마야는 위로 힙놀은 반대로 아래에서 물을 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마야는 반대로 위로 팔자를 그리게 되실 거예요. 자 그럼 오른쪽 먼저 진행하실 거고요. 왼쪽도 똑같이 해보실게요. 업 밖에 내려서 가지고 오고 업 밖에 내려서 가지고 오고 자 꼭지점 4개를 찍은 곳을 원으로 연결을 해보실 거예요. 원으로 연결해서 같이 팔자 그려주실 거예요. 자 오른쪽 먼저 시작하실게요. 업 밖에 내려서 가지고 와서 반대 이번에 왼쪽 업 밖에 내려서 가지고 오고 자 원을 만들어 보실까요? 밖으로 자 이때도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발로 올리게 돼요. 그래서 올렸을 때는 무릎에 힘 빼서 바짝 올려서 굴려서 자 굴리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어요. 천천히 내리실 거예요. 업 밖에 천천히 내릴 거예요. 천천히 내려서 복사근 이용해서 반대로 가서 배에 힘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. 자 그러면 마약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게요. 오른쪽 내릴 때는 천천히 다 내려주실 거예요. 자 연결할 때 복사근 이용해서 아랫배에 힘 꽉 줘서 이동하실 거예요. 시작 deeper 낼 에 낼 LET 셀 길 retire 않 bo Forbes 일본 vad 자 한 번만 더 내려가면서 업 할 때는 무릎을 다 펴서 자 팔을 힘들면 내립니다 들어 올려서 내려주실게요 자 힙놀과 마약 오늘 해봤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하는 벨리 댄스라서 하시는데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힙놀과 마약 잊지 마시고 안무에 많이 나오는 베이직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편안한 한 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